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 설계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공전행동 설계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뭐다? 냉동 쪽이에요. 이 파트는 필기뿐만 아니라 2차 주관식으로도 기사하시는 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좀 어려운 분야죠. 그래서 심혈을 좀 많이 기울이는 쪽입니다. 물론 필기일 때는 앞쪽에 좀 많이 나오지만 실기는 뒤쪽에 자동지어 쪽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냉동의 기본 메인이다 생각하시고 이쪽에서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과목 에너지관리하고 2과목 지금 여기 나오는 공전행동하고 바로 뭐다? 메인이 2차 기사하시는 분은 주관식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냉동의 방법하고 나왔네요.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앞에서 공기조화할 때 한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갖다 기준이 줬을 때 사람한테 적정한 온도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를 해주고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뭘 조정해준다? 습도 조절을 해줘야죠. 습도. 그래서 공기조화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 습도가 몇 프로 이상? 60% 이상. 이게 돼야만이 사실 정전기 같은 건 잘 안 튑니다. 겨울에 문꼬리 같은 거 잡을 때 정전기 트는 건 바로 뭐다? 여기에 건조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하나 아셔야 될 게 정전기 트는 건 일반 이런 것보다 도체의 정전기 잘 튑니다. 반면에 냉동은 온도, 습도, 기류 이걸 갖다 구현해주는 게 아니라 냉동 오르지 뭐다? 넓은 의미에서 냉동은 주위 온도보다 낮은 온도 유지하는 게 바로 뭐다? 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걸 세분화했을 때 냉동, 냉장, 그다음에 냉방, 재빙 이렇게 구분해주지만 큰 타이틀에서 냉동은 주변 온도보다 습도가 아니라 온도를 어떻게 한다? 낮게 유지해주는 게 바로 냉동의 기본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인 냉동 방법, 고체의 융의 잡렬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체의 융의 잡렬, 얼음을 녹아서 대표적인 게 얼음이 뭐가 된다? 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조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입니다. 온도, 0도라는 온도는 변함이 없고 뭐가 변했다? 얼음이 물로 변한 거죠. 이와 같이 상태의 변한 열을 우리는 무슨 열? 잡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체의 융의 잡렬, 얼음이 물로 변할 때 얼마? 79.68. 이거는 뭐가 되냐? 79.68이라는 숫자는 킬로칼로리퍼 얼마? 킬로그램. 1kg당 이만큼 열을 필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체의 융의 잡렬을 이용하는 방법, 반면에 승하열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나옵니다. 잠깐 보시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는 공기조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질소가 몇 프로 있다? 질소가 대표적인 게 78%가 있어요. 산소가 21% 있었어요. 아르곤과 기타가 1%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르곤과 기타가 1% 있다는 중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 있느냐? 0.03%가 존재합니다. 이산화탄소가 0.03%라는 존재해요. 이 이산화탄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가서 표면에 입혀지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그 사람 얘기했죠. 바로 뭐가 된다? 태양열이 들어오다가 반사가 됩니다. 지구로 햇빛이 못 들어오고 태양열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반사가 된다니. 그럼 지구는 빙하기로 들어가냐? 그게 아니죠. 태양에서 들어오는 열이 하루에 100이라는 열량이 들어온다면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하루 태워서 우주로 내보내는 열량이 130 이렇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열량이 어떻게 된다? CO2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도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CO2 규제를 받는 거죠. 이 이산화탄소가 각순하고 이렇게 많은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냐?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쭉 들어요. 제가 안전관리 가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맷도 영하 78.5도 이하로 딱 떨어지면 이산화탄소가 뭐냐? 눈같이 포드랑 가루로 쌓인다니. 이걸 꽉꽉 눌릅니다. 꽉꽉 눌러서 압착 성형에서 나온 곳이 바로 뭐다? 드라이아이스입니다. 모 제품 얘기를 잠깐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베스킨라빈스나 이런 데 가서 아이스크림 다 사서 집에 간증할 때 댁에 가는데 몇 분 걸리세요? 한 10분 걸린다 그러면 조그만 비닐봉지에다가 하얀 덩어리 나오는 거 여주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드라이아이스입니다. 얘는 몇 도 이하로 내려간 거다? 영하 78.5도 이하. 그래서 이걸 맨손으로 잡으면 동상 걸립니다. 이걸 딱 잡으면 화상 있는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딱 잡으면 열을 빼앗기 있기 때문에 따가워요. 뜨거운 게 아니라 동상 걸리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잘못 만지면. 그래서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몇 도시예요? 영하 78.5도 시에서 승화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 중간에 뭘 안 거친다? 액체를 안 거치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뭘 한다? 승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다음에 잡렬값은 참고로 봐 놓으시고 가스 쪽에서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압축가스, 액화가스 이렇게 구분합니다. 용액가스 세 개. 상태의 한 분류에서 세 가지 구분하는데 압축가스는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까요? 용기가 어떻게 해요? 기축하게 생겼죠? 산소용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 LPG용기 같은 경우 용접용기입니다. 이런 건 액화가스를 집어넣는 건데 안전관리서 좀 자세히 했지만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 산소, 공기 중에 뭐로 존재한다? 산소, 공기 중에 기체입니다. 질소, 산소, 아르곤 이 세 개가 공기의 대표적인 건데 질소 같은 경우는 몇 도로 내려가냐? 영하 196도씨 이하로 내려치면 액체 질소가 됩니다. 액체 질소. 저는 이렇게 가스도 강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알지만 혹시 옛날 영화인데 터미네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맨 끝에 장면에 아르르트 슈알츠 제네가 도망가고 땡클로리를 몰고 오는 유기생명체가 쫓아오다가 땡클로리가 넘어지면서 액체가 쫙 흘러내려옵니다. 이 유기생명체 그게 얼어서 쩍쩍 깨져요. 그 땡클로리에 뭐라고 하냐? L, 다시 니트로젠하고 써 있다면 L은 리퀴드, 액화는 뜻이거든요. 액화 질소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몇 도다? 영하 196도 이하죠. 산소 같은 경우 영하 183도 이하로 내려가면 액화가 됩니다. 아르건은 영하 186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액화가 돼요. 수소 같은 경우는 영하 252.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액화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시가스예요. 메탄가스죠?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영하 162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액화가 됩니다. 이 온도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온도가 아니죠. 이 온도들은 전부 다 뭐다. 이만큼 내려가려면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은 대체적으로 뭐로 쓴다? 기체 상태로 씁니다. 꽉꽉 눌러서 압축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에 이은미 없는 용기라서 산소염같이 길쭉한 그런 데다 써주죠. 그런데 얘들이 뭐가 있냐? 지금 또 액화질소, 액화산소 씁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전에 뭐가 있냐? 냉동 차량이 냉동 차량이 이렇게 있었다. 지금은 이게 냉동 차량에 냉동기 다 달랐지만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냉동 차량에 이게 저기 뭐 냉동기 탄 차량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저 밑바닥 남쪽이요. 목포. 밑바닥에서 죄송합니다. 남쪽. 목포, 여수, 마산, 부산 이런 데서 생선 잡은 걸 갖다가 어디로? 서울로 올리겠다는 얘기. 그럼 냉동 차량이 올 때 이 안에다가 뭘 갖다 딱 해놓냐면 병을 하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병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배관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밸브를 하나 딱 달아요. 무슨 밸브냐? 솔로노이드 밸브. 우리말로 전자밸브라고 그럽니다. 문이 탁 닫히면 전자밸브가 오픈됩니다. 그러면 액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뭐다? 액체 질소입니다. 액체 질소를 이 안에 딱 집어넣으니까 온도가 몇 도? 영하 196도 이하의 액체가 들어있는 거죠. 얘가 어딜? 이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 나오니까 탑차 안에 온도를 영하 30도 이렇게 유지가 되죠. 생선도 꽝꽝 온다는 얘기죠. 문을 탁 열게 되면 솔로노이드 밸브, 전자밸브가 자동으로 탁 닫힙니다. 오픈과 동시에. 그러면 액체 질소 나온 거 막아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문을 탁 열자마자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 안에 뛰어들어가면 사람도 같이 쓰러집니다. 왜? 사람 피부는 땀샘이라고 있어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확 뛰어들어가면 냉기 침투합니다. 그러면 땀샘이 다치기 전에 냉기 침투하면 근육 마비 증세에 일어나요. 그대로 생선 옆에 눕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탁 열고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가야죠. 어느 정도 환기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때 쓰는 게 바로 뭐였다? 액체 질소. 뭘 이용한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증발렬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몇 도? 영하 196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이 액체를 기체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때 열을 빼앗는 겁니다. 자, 요게 액체 증발렬을 이용하는 방법 잠깐 보시고요. 이제 이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겨울철에 도로에 뭐가 된다? 눈이 왔어요. 도로에 눈이 와가지고 쌓입니다. 이 위에 눈이 쌓였다는 얘기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배기 열에 의해서 이 눈이 어떻게 된다? 녹죠? 눈은 몇 도씨에서 녹는다? 0도씨에서 녹습니다. 녹아서 뭐가 된다? 물이 되죠. 밤에 차 많이 안 다닙니다. 영하로 내려가버려요. 전국이. 그러면 이 도로가 어떻게 된다? 다음 날 아침 되면 눈이 왔던 게 얼어가지고 눈이 물이 됐다가 얼어서 도로가 빙판이 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눈 왔을 때 청소차 같은 데 와서 부삽으로 삽으로 뭘 자꾸 뿌립니다. 뭘 뿌리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보니까 교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강의 들은 적 있어요.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소금 뿌린다고 그러더라고. 그쪽 지역에서는 소금 뿌려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다 뭘 뿌린다? 우리나라는 여기다 뿌려주는 게 예를 뿌립니다. CACL2 일명 뭐라고 그러냐? 염화 칼슘이라고 합니다. 얘를 뿌려주게 되면 이 물이 녹아서 얼음이 되기 전에 물이 되잖아요. 그럼 물과 염화 칼슘이 반응해버립니다. 그럼 뭐가 된다? 염화 칼슘 수용액이 되더라구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려 합니다. 우리나라 동해 남해 저기 다음에 서해 산면이 바다입니다. 겨울에 바다 온다 안 온다. 영하 10도 영하 15도 내려가도 바다 안 옵니다. 왜 안 흘죠? 물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에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화 나트륨이 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금물이 들어가 있더니 그래서 0도 이하 내려가도 안 흘더라구요. 바로 이 원리를 유효한 게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잘 몰라요. 마트 이런 데 가면 쇼케이스가 딱 있어가지고 그게 아이스크림 짝이지만 예전에는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석빙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안에 노란 고무주머니에 얼음 집어였고 배달 온 사람이 소금 집어였가지고 쩜해놓고 탁 들여갑니다.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얼음은 0도씨에서 녹지만 얼음하고 안에 소금하고 반응하면 뭐가 된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되더라구요. 맷 때문에 EDL로 정확하게 혼합됐다. 맷도까지 온도가 낮아진다고요? 0하 20도. 즉 다시 얘기해서 바닷물이 0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야 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눈에다가 뭘 뿌린다?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비율이 4대 5의 비율이 딱 됐다. 몇 도가 돼야 된다? 영하 40도가 돼야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영하 10도, 영하 20도가 되더라도 도로 빙판이 될 염려가 없죠. 왜? 액체로 그대로 있다니. 얼려가면 몇 도까지 내려가야 된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떤 두 물체를 혼합해가지고 수용액을 만들 때 얘들이 반응하면서 몇 도까지 내려간다고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니.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고무주머니에 소금도 엮고 얼음을 집어넣은 게 얘들이 비율이 잘 맞으면 몇 도까지 얻는다. 이 안에 온도를 영하 20도까지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지한제라는 것은 눈 또는 얼음, 식염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물질과 혼합해가지고 0도 이하의 저온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지한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외우시고요. 역대까지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데서는 이 방법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연적, 기계적인 냉동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증기압축식 냉동기 현재 인간이 사용하는 냉동기의 90% 이상이 전부 다 뭐다? 증기압축식 냉동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빌딩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냉방용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재빙공장에 쓰는 것들 냉동에서 쓰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거의 90%가 뭐다? 증기압축식 냉동기 말 그대로 기체를 압축한다니 그래서 이 냉동기는 이 냉동기는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 R을 이렇게 써놨는데 R로 쓰기도 하고 F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R은 르프리즐렌트에서 냉매라는 뜻이고 F는 후려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냉매가 바로 뭘 쓴다? 암모니아 그 다음에 후려운 두 가지입니다. 사람 몸에 냉동기 잘 모르면 사람 몸으로 생각하세요. 사람 몸에 뭐가 있다? 혈관 있죠. 냉동기 파이프입니다. 혈관이 움직이려면 어디? 심장에서 펌핑을 해줘야죠. 여러분들 가정용 냉장고 싹 돌려서 맨 밑바닥에 보면 요만한 까만 덩어리 하나 있어요. 거기서 위잉 소리 납니다. 그게 압축기입니다. 동력을 사용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전체 순환시킵니다. 피가 부족하면 뭐가 되죠? 저혈압이죠. 어디 가다가 막혀보면 고혈압 되죠. 냉동기에서도 냉매라는 게 부족하면 저압이 낮아집니다. 어디가 막히면 고압이 높아지고 똑같은 원리인데 바로 뭐가 되냐면 이런 냉매를 갖다가 어디에? 배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얘들이 단냄해서 열을 빼앗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을 빼앗기도 하는 것은 어디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가정용 냉장고로 얘기하면 어디? 냉동냉장실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열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냉매한테 열을 빼앗깁니다. 그럼 열을 버린 거 뭐냐? 그 빼앗은 열을 버려야죠. 그래서 냉장고 벽이나 어떻게 합니까? 띄워놓죠. 열기원하라고. 여러분들 에어컨 거실에서 열을 빼앗아서 열을 버려야죠. 그 열 버린 곳이 어디다? 실액이죠. 바깥에 내놓잖아요. 열버리라고. 이 원리로 움직이기의 발은 뭐다? 징기압축식 냉동장치. 그이 쓰이는 냉매가 암모냐, R1, R2, R2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얘는 오늘날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시험은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왜? 예전에 얘가 어디에 쓰냐면 가정용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였거든요. R2는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냉매. 냉동장치 내에서 열을 운반하는 자금유체다. 시께서 냉한 열을 빼앗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게 냉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매. 시험에 제일 키포인트 되는 게 냉매죠. 증기압축식 4대 요소였습니다. 압축기 하고 나왔는데요. 잠깐 여기 살펴보게 되면 그림에서 딱 보니까 이 증발기라는 게 바로 뭘 나타내냐. 얘가 가정용 냉장고에 어디? 냉동. 냉장실입니다. 증발기가. 바꿔야 얘기해서 냉동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곳. 어디다? 증발기죠. 열을 빼앗는 거니까. 이 안에다가 냉장품 갖다 집어였는다는 게. 바로 냉동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곳. 냉동냉장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증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증발기. 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물질에는요. 물질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고체, 액체, 기체. 미리 좀 땡겨서 해보죠. 고체에서 액체가 됩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 한문도는 뭐라고 그러죠? 융해라고 그럽니다.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피가 딱딱하게 굳는다. 피가 응고한다고 그러죠? 이게 응고입니다.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물이 뭐, 수증기가 뭐가 된다? 물이 되죠. 응축입니다. 그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돼요. 물이 뭐가 된다? 수증기가 된다는 거죠. 증발이죠.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됩니다. 아까 이거 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승하라고 그러죠. 승하. 여기서 보니까 액체가 뭐가 됐다? 기체가 됐다. 증발. 기체가 액체가 됐다. 응추. 그래서 뭐가 되냐?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기기.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기기. 뭐라고 그런다? 증발기. 기체를 액체로 만든다. 응축이죠. 응축기. 그래서 냉동사이클의 4대 구성 요소에 보면 증발기가 있고 응축기가 있습니다. 증발. 액체를 뭘 만든다? 기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 안에 배관 안에 냉매가 흘러가는데 여기서 뭐가 들어온다? 액체가 들어오는 거죠. 나갈 때 뭐가 돼서 나가고 기체가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되면 당연히 열을 받아야죠. 물이 수증기 되면 당연히 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체가 됩니다. 그 열을 어디서 받느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피냉각물체 사이다니 콜라니 음식물체 들어오는 것들 거기에서 열을 빼앗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온 것이 보통 20도다. 열을 빼앗기니까 19도, 18도, 17도, 16도, 15도 해서 추운 온도가 떨어지더라. 냉동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것이죠.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나가는 것. 증발기, 냉동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액체가 들어와서 기체가 돼서 나갔어요. 이 기체를 다시 액체로 만들었으면 바로 들여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을 빼앗다 보니까 얘가 몇 도의 액체가 들어왔냐? 영하 15도씨 액체가 들어왔더니 그럼 나갈 때도 몇 도? 영하 15도씨 기체가 돼서 나가더라니. 영하 15도씨 기체를 다시 뭐로 만든다? 영하 15도씨 액체로 만든다? 얻기가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드라이어스 같은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그러면 이걸 필요 없이 드라이어스를 계속 써야죠. 그래서 뭐냐? 얘를 기체를 뭐로 만들어야 된다. 액체로 만들어야죠.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은 압력 올립니다. 그러면 그게 따로 온도 높아집니다. 대기압에서 얘기하겠지만 물은 몇 도씨에서 끓는다? 100도씨. 100도씨. 그런데 등산 가보신 분들도 알지만 산이 올라가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안 끓는다? 안 끓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온도 어떻게 된다? 낮아지죠. 그래서 산에서 밥을 할 때는 코펠, 버너 사용할 때 코펠 위에다 뭘 올려요? 돌멩이 올리죠. 왜? 돌멩이 올리는 주된 이유는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됩니다. 80도씨에서 끓었다 물이. 그럼 80도씨 물이 끓어서 수증기 돼서 나가야 하는데 위에 돌멩이 올리니까 수증기가 나간다 못 나간다. 제대로 못 나가죠. 그럼 용기 내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코펠 내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80도씨에 끓는 물이 81도, 82도, 83도에서 온도가 높아지죠. 끓는 온도가. 이 원리를 위한 게 각 가정에서 쓰는 바람은 뭡니까? 압력밥소시죠. 압력밥소.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 게 아니라 꽉 밀폐를 시켜놓으니까 그 안에 수증기가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됐던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용기 내 압력이 든다. 높아지죠. 그러니까 끓는 온도가 100도가 아니라 110도, 120도에 있어서 끓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아지지. 압력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두 높아진다. 온도도 높아지는 거. 그 원리죠. 그래서 얘를 기체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압축기. 말 그대로 압축. 꽉 눌러주는 기기라는 얘기. 압력을 확 높여버립니다. 압력을 높여버리니까 조금만 열 빼앗어도 쉽게 뭐가 든다. 이제 액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동력이 소비되는 곳 어디라고요? 냉동기의 모든 기계는 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몇 년도라고 얘기한지 뭐하고 2000년 초반에 일반적으로 가정용 패키지 에어컨 세워져 있는 에어컨이요. 색깔이 미색 나는 것들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 세웠죠. 그때 우리나라 전자회사에서 프라잉급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강남 쪽에 사무줄을 위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냉장고 그때 일반적으로 에어컨이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갈 때 그 당시에 420만원짜리 프라잉급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제가 420만원짜리 보고 이렇게 냉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얘가 420만원 중에 얘가 320만원이더라고 나머지는 철판하고 파이프값밖에 없죠. 그만큼 얘가 냉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이거 못 만들었어요. 압축기를 지금은 이제 LG나 삼성에서 만들어서 쓰죠. 압축기 동력이 소변해서 드론가스를 확 눌러가지고 압력 높여서 온도도 높여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응축기로 보내죠. 응축기는 말 그대로 기체를 뭐로 만든다? 액체로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용 냉장고 벽이랑 띄우고 이건 공기랑 열 교환시키니까 무슨식? 공냉식 대용량은 공기로 안 되죠. 물로 냉각시켜야죠. 그래서 수냉식 수냉식 물을 쓰다 보니까 수도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재활용하죠. 그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빌딩 같은데 옥상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쿨링타워 즉 다식에서 여기서 썼던 이 물을 모아가지고 쿨링타워에서 냉각을 시켜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응축기입니다. 여기는 압력과 온도가 높죠. 고압이에요. 여기는 저압이고 압축기에서 저압을 고압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면 압력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 떨어뜨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팽창 밸브 밸브하고 쓰는 건 영어식 표현이고 우리는 일본 거 많이 갔다 썼죠. 그래서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팽창 변 팽창 변하고 들어가는 건 일본식 표현입니다. 뭐 어느 걸로 나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가 된다? 압력과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 원리는 조금 뒤에 갔으면 보더라고 그래서 증기압축식 냉동장치의 4대 구성 요소는 뭐다?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시험에 흘러가는 순서 잘 물어봅니다. 흘러가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증발기는 액체가 뭐가 된다? 기체가 되는 거 응축기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서로 반대죠. 압축기는 압력과 온도를 높여주는 거고 팽창 밸브는 압력과 온도를 다운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4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가정용 냉장고에서는 팽창 밸브를 뭐를 쓰냐? 딱 보게 되면 동발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용 냉장고에 여기에 뭐가 끼워져 있다? 모세관이 끼워져서 이렇게 있어요. 모세관이 팽창 밸브 역할을 합니다. 자, 증기압축식 냉동장치의 뭐예요? 4대 구성요소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증기압축식 냉동장치는 냉방, 냉동, 냉장, 재빙 다 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어디나 다 쓸 수 있다니. 반면에 흡수식 냉동기 나왔습니다. 얘는 오로지 어디에만 쓰는 거다? 냉방용입니다. 효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우역대 대통령이 지금 다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취임하면서 여름철에 전력난이니까 가급적 냉방용 냉동기는 전부 다 뭐로 바꿔라? 흡수식으로 바꾸라 해가지고 흡수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지방에 계신 분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자꾸 서울 얘기해서요. 서울에 어디? 저 삼성동에 가면 강남 삼성동에 가면 코엑스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기계실 안을 정비를 하는데 보니까요. 기차 레일이 두 군데 깔려있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물론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고 신원주에 세 번 받고 검절받고 들어갔어요. 그 안에 기차 레일이 두 군데 깔려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 흡수식 냉동기 그때 900RT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9대인가 이렇게 설치되더라고요. 터보 냉동기가 예비용으로 나가고 그럼 그전에는 뭐냐? 터보하고 고속다 교통이 있었는데 싹 물러나가고 흡수식으로 바꾸는 이 흡수식으로 바꾸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전력 절감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다음 시간에 이거 전체 그림을 그려서 하겠지만 오늘 기본 원리를 보게 되면 흡수식 냉동기는요.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냉매가 있고 뭐가 있다? 흡수제가 있습니다. 냉매 암모니아 쓸 때는 흡수제는 뭘 쓴다? 물을 씁니다. 암모니아 물에 기가 막히게 잘 용이합니다. 냉매를 물로 썼다. 이번에 거꾸로 그러면 흡수제는 뭘 쓴다? 리튬 브로마이드 이 브롬입니다. 이게 브롬. 그래서 리튬 브로마이드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 브롬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런다? 브롬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취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자 띄워내고 화학기어 읽을 때 화자 붙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취아 리튬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걸로 놔도 관계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람의 소변에 소변에 바로 뭐가 있다?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소변에 지린내가 난다고 그러죠. 특히 술 한잔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지린내 많이 나죠. 이 암모니아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디아스에 배우고 있지만 비등점이 몇 도냐? 얘는 비등점이 영하 33.3도예요. 그래서 이 온도보다 높으면 기화돼서 올라옵니다. 암모니아 특히 또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소변 볼 때 남자분들 그 지린내 맞는 이유가 바로 그냥 이게 위로 올라와서 그렇죠. 암모니아 물에 기가 막히게 높는데 참고로 하세요. 최적으로 얼마나 높냐? 물 1리터가 있으면 물 2리터가 있으면 암모니아 약 800 내지 900리터가 녹아들어갑니다. 물 1킬로가 있으면 암모니아 약 600킬로 정도가 녹아들어갑니다. 중량으로 600배 최적으로 800 내지 900배 정도 녹아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가야죠. 압력 온도입니다. 꼭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해하고 불리합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매우 많은 사람들 많은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꼭 알아놓으세요. 아침에 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차를 주로 차가 하도 막히니까 차를 이용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 매우 터지죠. 특히 눈 온 다음 날 도로가 빙판이 되면 전부 다 차 안 갖고 나서 지하철로 들어옵니다. 꽉꽉 들어옵니다. 이때는 조금 뭐하지만 남자 여자 구분 없죠. 꽉꽉 눌러 들어가면 막 뒤에서 밀고 타버리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죠. 압력이 높으면 꽉꽉 누르니까 밀착이 되죠. 용이 되는 거죠. 지하철에 3명 타고 있는데 여자 옆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뭐가 돼요? 성추행으로 걸려버리죠. 그때는 떨어지죠. 누가 누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압력이 낮을 때는 분리가 된다. 두 번째 여름철에 삼복더위에 바깥온도 35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땀 쭉쭉 나고 아무리 영자씨 이뻐도 꼬끄랑꼬 못 다니죠. 온도 높을 때는 어떡한다. 조금 떨어져 가야지.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뭐가 된다? 분리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앞두고 추울 땐 둘이 꼬끄랑꼬 다니죠. 추울 땐 어떻게 한다? 용이한다는 얘기. 그래서 딱 보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용이하는 것은 압력은 어떻고 높고 온도는 낮을 때 이 때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 압력 높고 온도 낮을 때가 용해가 기가 막히게 됩니다. 반면에 불리할 때는 온도는 압력은 낮고 압력은 낮고 온도는 높을 때 그래서 뭘 얘기하냐. 한강에 한강에 한여름에 물고기 떼주고 마는 게 많이 나옵니다. 폐수 들어가서. 왜? 한여름에 온도 높죠. 온도 높죠. 그러니까 물에 있던 뭐가 된다? 산소가 분리된다. 많이 못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폐수가 조금만 들어가면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 떼주고 맙니다. 겨울철에 물고기 떼주고 맙다는 거 없어요. 왜? 겨울에 온도가 낮죠.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물에 한강에 얼지만 않으면 물에 뭐가 많이 녹아 들어가는다. 산소가 무궁무진하게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가운 지역에 있는 물일수록 어떻게 된다?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일급수라는 얘기예요. 지리산이나 한라산 이런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있다. 위에 사람들이 안 살고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 물은 받아서 마셔도 될 정도로 일급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추운 겨울날 늦가을이나 이럴 때 온도가 높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속에 녹아있던 산소가 불리한다니.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냉매를 암모니아로 쓰게 되면 흡수제 뭘 쓴다? 물을 쓸 때 암모니아는 물에 최적으로 약 800 내지 900배 농이한다. 그러면 더 잘 용이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물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암모니아 기가 막히게 흡수한다니. 오늘날 쓰는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는 전부 다 예스입니다. 물을 써요. 냉매. 그럼 흡수제 뭘 쓴다? 리튬 브로마이드 씁니다. 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을 흡수 많이 하죠. 그래서 증발기에서 증발기에서 냉방용입니다. 증발기에서 간단히 보게 되면 코일이 이렇게 지나가면 냉수 코일을 보낸 물입니다. 냉매 지나가면 보낸다니. 이 안에 그리고 뭘 보내냐 여기에 냉방용이니까 뭘 지나가게 한다? 공기 지나가게 합니다. 그럼 공기가 여기서 나왔을 때는 어떤 공기? 시원한 공기가 온도가 낮은 시원한 공기가 나오겠죠? 여기는 시원한 공기가 나오더라니. 이 공기를 덕틀을 모아서 공급을 해버립니다. 흡수식 냉동기죠. 볼리가 얘는 냉장 냉동은 안 됩니다. 왜? 냉방 냉동 재빙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0도 위안에 들어가면 얘 다 얼어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는 무슨용? 냉방용이다. 어? 증발기에서 나온 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흡수기 여기에서 나온 이 물이 리튬 브로마이드한테 용행해야 돼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펌프를 통해서 발생기 발생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죠. 정류기로 쳐서 응축기 애널라이즈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물방울이 튀어나가는 거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팽창밸브 증발기 다시 돌아서 나오죠. 열교환기가 여기서 올라가는 물은 어떤 물? 발생기는 냉매하고 흡수식 분리하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야죠. 그래서 뜨거운 물 밑에 여기서 내려온 물은 차가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뭐한다? 열교환시키는 거죠. 올라가는 건 차가운 물이고 내려온 건 뜨거운 물이니까 서로 열교환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각설하고 1차 시험에 질겨 나옵니다. 뭐냐? 흡수식 냉동기는 뭐가 없다? 증기압축식에 비해서 압축기가 없죠. 그렇죠? 압축기가 없죠. 압축기 대신 역할을 하는 게 흡수기와 발생기입니다. 즉, 다시 해서 동력 소비가 증기압축식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이 사이클은 다음 시간에 한 번 싹 그려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공기압축식 냉동기요. 오늘날 공기압축식 냉동기는 안 씁니다. 또 공기압축기는 연속적으로 압축을 하기가 힘들고 그 이유는 비열비가 커서 그런데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설명해야 되고 이거는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증기, 분사식으로 갑니다. 분사식도 역시 이거 크게 쓰는 건 아닌데요. 바로 뭐가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해가지고 보일러에서 폐진기가 나오는 그 압으로 여기를 쏴줍니다. 쏴주게 되면 이 안에 있던 물이 이쪽에 쏴주는 이 힘에 의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된다? 이 주변이 이 주변이 진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앞으로 시속 100km의 버스가 지나갔다.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어떻게 되니까 진공이 되니까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이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이 안에 있던 공기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면 이 안이 진공이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던 냉수 일부가 뭐가 된다. 그 진공을 몇 것 중에서 기화되기 시작해. 그럼 기화할 때 뭘 필요한다? 열. 그 열을 이 안에 있는 물한테서 빼앗아 갑니다. 그럼 이 냉수에다가 뭘 담궈놓느냐. 사이다, 콜라 담궈놨다. 얘들이 어떻게 돼? 시원해지죠. 그래서 증기분산식 냉동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증기분산식 냉동장치는 원래 안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냉매가 뭘 쓴다? 물. 흡수식과 같이 물을 쓴다. 그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1834년 1834년 프랑스 사람 펠티어 비루제가 우연치 않게 반도체를 이용해서 보니까 한쪽에서 뭐가 된다? 반도체를 여기다 설치해 보니까 한쪽에서 열을 빼앗더라는 얘기예요. 실내는 열을 빼앗더라는 얘기예요. 이 빼앗은 열을 반대쪽에서는 열을 어떻게 한다? 방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걸 냉동에 이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전자냉동기 일명 뭐라고 그런다고요? 펠티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에디슨이 세운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이거 연구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뭐가 없다? 콤프레셔가 없죠. 얘도. 그래서 전자냉동기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압력 나가는데 잠깐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나라 조선 중세 정조 이유라고 보게 되면 집안의 흥망성세를 누구 손에 달렸냐 공부하는 자식 손에 달렸죠. 그래서 대가족이다 보니까 자식이 뭐가 됐다? 과거 급제했다. 그럼 집안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자식이 하나가 잘못해서 역적이 됐다. 온 집안이 하루아침 망하죠. 그래서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문학을 잘해야죠. 시안수 잘 짓고 북극이 일필 휘진해서 쫙 써내려가고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공부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하던 시절에 중세 유럽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군이 아랍 쪽으로 원정 갔다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2승 8패를 했다고 그러대요. 두 번 이기고 여덟 번을 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들을 이기 위해서 우리도 과학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귀족들한테 전부 다 과학자들이 한 사람씩 있어가지고 귀족들끼리 모였을 때 그 얘기하는 것이 과학적인 상식 얘기하는 게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아랍 애들은 어디로 갔어요? 무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뭘 들여왔다? 망원경을 들여왔죠. 그래서 십자군들이 올 때 망원경을 딱 보니까 어디에 매복하고 이런 걸 다 안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길 수가 없지. 참고로 좀 엉뚱한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여담으로 1, 2, 3, 4, 5, 6 이렇게 했죠.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라비아 숫자. 그죠? 아라비아 숫자. 그런데 이걸 아라배들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대요. 아라배들이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좋은 거 얻어 쓰다 보니까 뭐였나 인도에 들어갔더니 인도의 한 부족이 숫자를 1, 2, 3, 4 지금 이 숫자를 쓰고 있더라니. 그래서 아라비아 애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오늘날 이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로 퍼졌다고 그럽니다. 차우지가 그 시절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시절에 이탈리아도 이탈리아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연료를 뗄까 하면 안 쓰고 이제 뭘 쓰기 시작했다? 화석연료인 석탄을 쓰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탄을 캐러 광부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산으로 나타나서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첫 번째 뭐가 흘러더라? 지할수가 흘러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펌프로 바깥으로 퍼내고 또 밑으로 내려갔어요. 2차 지하수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퍼올려니까 이번에는 안 나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들고 당시에 이탈리아의 최대 과학자 누구한테 들어가냐? 토리첼리한테 들고 왔습니다. 토리첼리한테 딱 들고 가서 이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하고 딱 얘기하니까 토리첼리가 이걸 탁 받으니까 기가 막힌 거라. 왜? 항상 제일 종교가 박해받던 곳에서 문화의 꽃이 핀다고 이탈리아, 로마에는 기독교의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화 보면 쉽게는 아니지만 배너, 코바디스 이런 게 전부 다 로마가 주문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바티칸시가 형성되면서 교황이 딱 들어앉아계시고 이때 하나님의 교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다? 단두대 이슬로 보냈더라는 얘기에요. 토리첼리가 기가 막힌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한테 자기 수제자한테 이걸 연구해 봐라 그러고 있습니다. 수제자가 딱 받아보니까 뭘 연구해야 된다? 진공을 연구해야 돼. 진공은 완전 진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토리첼리, 이 수제자가 자기 파리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 띄웁니다. 이거 네가 좀 연구해 봐라. 왜? 로마에서 잡으러 가는 동안에 너는 도망갈 수나 있지 않느냐. 이 친구가 딱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파리에는 높은 산이 없더라는 얘기에요. 알프스산 밑에 사는 천암한테 편지 띄웁니다. 천암이 들고 매형 잘못 만난 채로 이 수은을 여기다 채워서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이 재고 땅에 내려와서 재고 이걸 수십 번 하면서 그 기록을 해서 자기 매형한테 보내줍니다. 매형이 딱 받아들이니까 바로 뭐가 된다? 수은 76cm가 여기 단면적 얼마? 1제곱cm에 누르는 힘이 이 높이에 딱 있더라는 얘기에요. 땅에 내려와니까 산 위에 올라가니까 이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76cm가 자꾸 올라가는 만큼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땅에 다시 내려오면 76cm고 그러면 얘가 여기 바닥 1제곱cm에 누르는 힘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 누르는 이 힘이 같다는 얘기죠. 여기 76cm가 여기에 누르는 이 힘과 옆에 뭔가 보이지 않지만 누르는 힘이 같다. 뭐가 누르냐? 공기가 누르더라. 아하 이게 공기가 누르는 힘이구나. 간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보니까 높이가 얼마요? 그림이 지워져버렸는데 미안합니다. 높이가 76cm예요. 곱하기 1제곱cm입니다. 그랬더니 76세제곱cm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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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세로 높이 1cm씩입니다. 이 그릇에다가 뭘 채웠냐? 물을 채웠어요. 가로, 세로 높이 얼마? 1cm씩 그러니까 1제곱cm죠. 1, 3제곱cm에 뭘 채웠다? 물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게 몇 g이 나오냐? 실제 무게입니다. 1g이 나오더라. 이번엔 물을 싹 비워내고 이 그릇에다가 뭘 집어왔냐? 수은을 집어왔어요. 13.6g이 나오더라. 여기서 하나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 A라는 사람 있고 제가 있고 A라는 사람 몸무게 50kg고 저는 100kg다. A를 기준 넣으면 저는 몇 배 무거워요? 두 배 무겁죠. 저를 기준 넣으면 A는 뭐다? 두 배 가볍죠. 서로 뭘 비교했어요? 중량을 비교했죠. 이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한다? 중량을 비교했다. 비중이라고 합니다. 비중. 그럼 어떤 비교하는 핵심이 있어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체는 이 지구상에 흔한 게 뭐다? 물이죠. 물보다 가벼우냐 무거우냐 따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기체는 공기죠.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우냐 무거우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은의 비중은 얼마? 13.6g이라니. 1세저곱센치.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1cc라고 합니다. 맥주 먹을 때 500cc 주세요 그러죠. 500cc. 용량이 바로 뭐예요? 500세제곱센치라니. 1cm, 1cm, 1cm 몇 배? 500배가 되는 거죠. 바로 물의 비중은 물은 1, 수은은 13.6g. 그러다 보니까 76cm 높이에 여기 76cm 높이였어요. 여기 1제곱센치 여기 있는 거 총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나왔다? 76 3제곱센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76 3제곱센치에다가 곱하기 얼마? 구람 탁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건 3제곱센치당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딱 약분되어 버리죠. 1,033.6인데 1,033.2로 해줍니다. 왜? 이 값이 착한 게 아니고 1,03595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033.2g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이 안에 처음 들어있는 수은의 무게가 얼마다? 1,033.2g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kg으로 환산하니까 얼마? 1,033.2kg이죠. 얘가 어딜 향해 누른다? 여기 1제곱센치를 향해서 누르죠. 그래서 퍼 제곱센치하고 나온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살펴봅니다. 76cm 1제곱센치메터 그래서 총 무게를 따지니까 1,033.2 얼마에? 1제곱센치에 여기서 누르는 힘이죠. 그래서 대기압은 얼마가 나온다? 1,033.2kg.2cmA 이 값을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보냅니다. 이 친구가 딱 받아들였을 때 토리첼리는 어떻게 됐다? 촌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셨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제자가 발표합니다. 나의 스승 토리첼리가 이걸 연구했다. 그래서 후세에 든 사람들이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걸 토리첼리 이름 따져서 토리첼리의 진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이 값을 그러면 잠깐 살펴보면 대기압값입니다. 1.0332kgp제곱센치A 하고 나오는데 A는 절대란 뜻입니다. absolute. 그래서 첫째자 이거 A 또는 ABS 붙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만 유일하게 대기압값이에요. 대기압값입니다. 물의 높이로 얼마 나왔어요? 이거는 필요 없고 물의 높이로 얼마? 10.332mH2O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어로 뭐라고 그래요? aqua 그래서 AQ입니다. 이거 H가 아니라 AQ예요. 10.332mA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걸 처음 연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프랑스 8에 있는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10만 1325 파스칼 대기압값입니다. 10만 1325 파스칼 대기압값입니다. 이걸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도 해주죠. 그래서 오늘날 쓰는 건 전부 다 뭐다? SI단이 있습니다. 얘들이 SI단입니다. 파스칼 1000으로 나누고 1000으로 나누니까 11.35 키로 파스칼 101.35 키로 파스칼 101.35 키로 뉴턴 퍼 제곱미터 꼭 좀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쓰면 또 1000으로 나누면 0.1 이하 생략 메가파스칼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0.1 메가파스칼 그래서 여러분들 고압가스 지나간 배관에 테이핑해 놓고 그 위에 0.2 메가파스칼 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압력으로 얘기하면 대략 얼마? 약 2키로 정도의 압력이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무슨 값이다? 대기압 값입니다. 그런데 대기압을 우리가 피부로 알고 있다?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계, 온도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계측끼기라고 그러죠. 계측끼기로 측정하는 압력 이걸 우리는 무슨 압력이다? 계기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기압 대기압을 모르 놨다?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게이지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압을 모르는 건 영어로 놓고 측정한 압력 절대압력은 완전진공을 모르 놨다. 완전진공을 영어로 놓고 기준화한 압력 그래서 앞으로 계산 문제는 전부 다 무슨 압력으로 한다? 절대압력입니다. 절대압력은 조금이라도 얘기했지만 뭐가 된다? absolute 그래서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a자가 붙습니다. 1.0332 뒤에 a자 붙는 건 대기압이지만 그거 외에 뒤에 a가 붙으면 전부 다 무슨 합? 절대압력입니다. 5kg 제곱센티멘 a하고 나오면 절대압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압력은 완전진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영어로 놓고 측정한 압력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슨 압력이란다? 절대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대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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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지는 건 뭐가 되고 진공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일반 압력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딱 보니까 무슨 간이냐 이게 부르동간에 가지고 가스압이 들어온 게 이 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앞에 있던 바늘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부어등간을 부르동간을 다른 말로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일본식 표현이고 하나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부르동간 부어등간 같은 표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니폴드 게이지는 냉동기에 쓰는 게이지인데 이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냉매 충전할 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압과 고압과 연결되어 있는 해서 냉매 충전하고 회수하는 때 쓰는 게 이거 매니폴드 게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 흡수식 냉동사이클 그래서 냉동기 종료하고 그다음에 뭘 봤어요? 대기압 계기압력 이쪽 계통을 봤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증기압축식 4대 구성 요소 알아 놓아야 되고 흡수식 냉동기에서는 뭐다? 냉매와 흡수제 관계 그것 좀 알아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압력은 대기압 계기압력 절대압력을 하는데 절대압력은 대기압에다가 계기압력 더한 게 절대압력이다. 그런 정도 봐 놓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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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